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번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예외적으로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 차도의 좌측으로 통행하는 게 아니죠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되는 겁니다 차도의 좌측이 틀렸죠 보행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행진 시에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횡렬의 통행이죠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차장에 있는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이행을 할 수 있게 되어있죠 도로 횡단 시설이 없는 경우 보행자는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긴 거리로 도로를 횡단 가장 짧은 거리로 이행하게 되어있죠 답이 맞는 걸 찾으러 갈 수 있으니까요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177번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이 얼마냐 했습니다 범칙금이니까 경찰이 단속한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차만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좌우측을 살피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왔거나 그러면 보행자 통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통행구분의 위반이죠 승용차 승용자동차 운전자이기 때문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78번 다음 중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다른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범칙금액을 넷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거니까요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횡단보행자 횡단방에 승용자동차 6만원 내게 되어 있고요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역시 6만원 내게 되어 있고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모든 차가 5만원이에요 물건 던지는 거 5만원입니다 이것만 다르네요 어린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을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 어린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위반도 6만원이에요 물건 던지는 행위 5만원이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79번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했습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아니에요 이거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 각별히 신경 써서 거리도 두고 운전을 해야겠죠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해야 된다? 보행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리가 이래요 저 차가 나를 위해서 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건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차가 오니까 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행자를 차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가 보행자를 피해야 되죠 이것도 틀린 얘기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행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보행자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180번이요 다음 중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했죠 안전 표시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도로의 부분이에요 도로 외의 부분이면 길가장자리라고 하실 텐데 도로의 부분에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안전 표시를 한 부분 어디겠어요 당연히 횡단보도가 되는 거죠 도르톤 법상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횡단보도라 합니다 답이 3번이죠 181번 다음 중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조치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어린이가 뛰어나온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보도를 횡단할 때는 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보도를 횡단할 때요 보행자 보호법은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예요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보도 횡단 시에는 당연히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입니다 지금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도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건물 주차장 같은 거 들어가거나 이럴 때요 이 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일시정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거니까 이거 2번이 잘못된 거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된다 왜요? 생명이니까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 중일 때는 일시정지 하게끔 하고 있죠 이거 맞습니다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2번 보행자의 도로 횡단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아보래요 보행자의 도로 횡단방법이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된다 맞죠? 최단거리 횡단이라고 했죠 보행자는 모든 차에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되죠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도 넘어서 횡단할 수 없죠 넘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그죠? 3번이죠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그죠? 보도가 못 가는 상황이니까 차도로 밖에 갈 수 없으니까 그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183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준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했네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준하는 범위 한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포함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데 도로교통법 제 11조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에 보면요 2항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내하는 개 데리고 다니도록 해야 되는 그 조항인데 이에 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궁금하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보면 첫 번째로 듣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로 신체의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않느냐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보면 어린이 또는 영유아는 나와 있지 않죠? 답이 1번이네요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않느냐고는 보행할 수 없는 사람 세 번째 조항이 있고요 신체의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듣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인 얘기하는 겁니다 듣지 못한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1번 어린이 또는 영유아와 해당하겠네요 184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는 세노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 기존의 벌점을 두 배로 부과한다 했어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하는 거죠 도료통본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표가 나오는데 거기 사항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를 위반하는 거 있죠 60km 초가 40에서 60초가 신호 및 지시위반하는 거 그 다음에 20에서 40초가 보행자 보호 불이행까지 5가지 조항에 해당하는 중에 어느 하나를 행하면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왜 시간을 이렇게 정했냐면 스쿨존, 노인존, 실버존, 장애인 보호구역, 캔디캡존 세 가지 보호구역에서는 요 분들이 보통 활동하는 시간이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대에서 만약에 요거를 5가지 행위를 위반했다 그러면 2배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시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5번 4.5톤 화물자동차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차 위반을 했다 그때 과태료 얼마겠는가 했어요 4.5톤 화물자동차에요 차종하고 그 다음에 시간대 오전 10시부터 11시 1시간이죠 그 다음에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가 주차 위반이네요 그때 과태료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일단 4.5톤 화물자동차가 속하는 차종은 승합자동차 등에 해당을 해요 그 다음에 시간대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니까 요거는 1시간 동안 위반을 한 거죠 시간 1시간 때하고 2시간 이상 때하고 달라요 1시간 때 했으면 9만원이고 2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 10만원을 부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차 위반을 한 거니까 주차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와 행위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때 과태료가 얼마냐 했으니까 과태료를 찾아보면 됩니다 1번 조항에 해당하겠죠 승합자동차고 원래 9만원인데 2시간 넘으면 10만원이죠 지금 1시간이니까 9만원에 해당하겠네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쉽지 않죠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의 포인트는 4.5톤 화물차가 승합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 그 다음에 시간대가 1시간 위반을 했다는 거 그럼 앞에 거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위반행위가 뭐냐 주차 위반을 하면 얼마냐 하는 거죠 이거요 정답은 9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186번 다음 중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잘못된 걸 수행했습니다 이거 문제 많이 나오죠 벌써 6번째 해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료토법 8조 보행자의 통행 방법 보행자는 보도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의거해서 시행을 했다고 했죠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네요 보도에서는 좌측 통행이 아니라 우측 통행이 원칙입니다 답이 1번입니다 187번 다음 중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도료통법 7조에 보면요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조항이 나오는데 말이나 소 등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 차마의 정의에서 차 자동차 이런 것들을 구분했는데 이 마에 보면 이게 말하고 소를 말해요 차마의 정의하면서 차마가 도로 다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말도 즉 말과 소도 도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도로 통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계신 분 당연히 도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이분이 청소해야 되는데 도로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장이행렬 돌아가신 분들 추모하는 행렬들 있죠 장이행렬은 또 차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닌 걸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 작업하고 있는 경우 마이소 등 큰 동물을 몰고 가는 경우 장이행렬인 경우 이런 경우들은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에요? 차에요? 이거 보행자에요 왜요? 유모차하고 전동휠체어 있죠 보행보조형 의자차라고 하는 거 유모차와 보행보조형 의자차 이거는 보행자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보행자는 차도를 통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닌 경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요 아멘